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일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성경학교 강습회를 열었습니다. 교회학교 교사들이 올여름 성경학교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감리의 교육국에서 주제곡부터 부서별 교재 이용방법 등을 소개합니다. 이번 성경학교는 성령마을의 콘셉트로 성령병원, 성경학교 등이 등장합니다. 교회학교 학생들이 병원이나 학교를 통해 성령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겁니다. 교재는 이달 말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성경학교 영상은 6월 말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. 감리의 교육국은 일상이 멈춰진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친근하게 만나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.